안녕하세요. 당신을 합격의 지능끼리 인도할 강사 김재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드웍스 기초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교육시간에 앞서 강의에 사용할 교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교재는 새로 개정된 국가기술 자격 검증 기준에 맞추어 출판사 일진사를 통해 탈구한 책으로 3차원은 솔드웍스, 2차원은 오토캐드를 사용하여 튜토리얼처럼 체계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장 솔드웍스 시작하기에서는 솔드웍스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는 학습자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솔드웍스 환경을 이해시키고자 만든 공간이고요. 2장부터 6장까지는 출제되었던 실기 도면을 따라하기 식으로 처음에는 3차원 모델링을 한 후 3차원 도면을 완성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2차원 도면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록 알아두기에서는 수나사나 암나사를 의명 체리로 해서 흉내내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기술하였습니다. 솔드웍스 프롬을 실행하고 나서 해당 화면의 왼쪽 상단에 있는 세문서 버튼을 클릭하면 솔드웍스 세문서 대화창이 화면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 해당 대화창에는 초보모드와 고급모드가 있고요. 초보모드에서는 기본적인 작업 환경에서 파트, 어셈블리, 도면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고급모드에서는 기본적인 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작업 사일에 맞는 작업 템플릿을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솔드웍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솔드웍스를 실행하면 현재 보고 있는 화면과 같은 초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세문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솔드웍스 세문서 대화창이 뜨고요. 고급모드와 초보모드로 왔다갔다 할 수가 있죠. 파트, 어셈블리, 도면이 있고요. 파트에서는 솔드웍스 프로브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블록으로 개별적인 부품을 작업할 수가 있고요. 어셈블리에서는 작업반 하나하나의 파트를 불러들여 조립을 해서 부품 간의 간섭체크나 움직이는 동작을 부여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도면에서는 3차원으로 작업한 파트나 어셈블리를 주격에 맞게 2차원으로 도면화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자격증 시험에서는 파트와 도면 작업만 필요합니다. 파트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솔드웍스의 화면 구성은 그림과 같이 윈도우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 모음, 세문석, 열기, 저장, 인쇄 등을 할 수가 있고요. 커뮤니드 메인이죠. 여기서는 오토캐드 리본과 같이 작업명령 아이콘들이 택과 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구 모음 작업명령 아이콘을 기능별로 묶어서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솔드웍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자 창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래픽 연형은 모델링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 참조 접혀가 있고요. 화면을 확대, 축소하거나 여러 기능을 온오프 시키는 도구가 있는 빠른 보기 도구 모음도 있고요. 화면 우측 상단의 확인 코너는 스케치 공간에서 모델링 공간으로 이동할 때만 나타납니다. 도움할 메뉴가 있고요. 여러 기능이 포함된 작업장도 있고요. 현재 작업 상태를 알 수 있는 상태 표시도 있습니다. 솔드웍스 화면 왼쪽에 위치한 관리자 창의 각각의 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피처, 메이저, 지안, 트리 파트, 어셈블리, 도면의 계열을 볼 수가 있는 곳으로 즉 모델이나 어셈블리의 구조를 쉽게 보고 해당 작업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퍼티 매니저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옵션을 설정하고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매니저 문서원의 파트나 어셈블리의 여러 설정을 작성해서 필요한 것만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딤 엑스퍼트 매니저 파트용 딤 엑스퍼트로 정의된 치수와 공차 피처가 나열되며 도면의 치수와 공차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매니저 현재 모델에 적용된 색상, 맵핑, 재질, 데칼, 조명, 화면, 카메라가 표시되며 항목을 추가, 편집,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에서는 피처 매니저 지하인 트리하고 프로퍼티 매니저 두 개만 사용합니다. 솔드웍스에서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여 뷰 변경을 할 수가 있으므로 그 기능을 알아두면 좀 더 편리하게 모델링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우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B1 마우스 벤주 버튼은 메뉴 및 도구 등 각종 개체들을 선택할 때 사용하죠. MB2 휠은 오토캐드와 똑같구요. 휠을 굴리면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가 있고 휠을 꽉 누르고 드래그하면 화면을 회전할 수가 있구요. 휠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 전체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캐드와 다르게 Shift하고 Ctrl 또한 Alt키와 조합하면 모델 뷰를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MB3 마우스 오륜 버튼은 사항별로 바로가기 메뉴, 그러니까 팝업 메뉴라 부르죠. 그걸 사용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 솔드웍스 2011부터는 마우스 오륜 버튼에 제스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용방법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우스 휠은 Shift키와 조합해서 Shift를 눈상붙에서 휠을 드래그하면 실시간적으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휠을 굴리는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확대 축소할 수가 있구요. Ctrl키와 조합하면 화면 중심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필히 알아두셔야 돼요. Alt키와 조합하면 현재 뷰가 회전축의 기준이 되어 모델을 회전할 때 사용합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솔드웍스 2011 버전부터 추가된 마우스 제스처 기능을 사용하면 스케치, 파트너 어셈블리, 도면에서 키보드의 바로가기 키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기본적인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유치에 따라 각각의 명령들이 4개로 표시가 되구요. 옵션을 사용해서 설정하면 총 8개까지 설정할 수가 있구요. 또 기본 명령들을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의 Ctrl을 누르구요. 누른 상태에서 반향키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화면 중심을 이동할 수가 있구요. 키보드의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반향키의 오른쪽 키를 누르면 모델의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90도씩 계속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반향키의 왼쪽 키를 누르면 모델의 중심으로 해서 왼쪽 반향으로 90도씩 회전할 수가 있구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반향키의 오른쪽 키를 누르면 모델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반향으로 15도씩 회전하구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반향키의 왼쪽 키를 누르면 모델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향으로 15도씩 회전합니다.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를 누르면 뷰 반향 메뉴를 사용하여 모델의 뷰의 반향을 변경하거나 마우스로 회전시킨 이미의 반향을 저장하여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불러들여 설정된 해당 뷰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클릭하면 뷰 반향 메뉴가 뜨고요. 이 메뉴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뷰 반향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정면이 있고요. 좌측면, 우측면, 후면, 윗면, 아랫면이 있고요. 또 등갑보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옆에 있는 하사표를 클릭하면 등갑보기, 트리메트릭, 디메트릭에서 세 가지의 입체의 반향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면의 수입보기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모델의 평평한 면을 선택한 후 클릭해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선택 면의 직각으로 빠르게 뷰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또 화면을 분할할 수가 있고요. 또 현재 화면의 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고 단축키 컨트롤을 이용해서 컨트롤과 숫자를 이용해서 화면을 좀 더 빠르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솔드웍스에서 모델링 작업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로가기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hift-Z는 모델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요. Z만 누르면 모델이 한 단계씩 취소가 됩니다. 키보드 F를 누르면 전체 보기가 됩니다. 이것은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하는 것 같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컨트롤 Z는 잘못된 작업을 한 단계씩 실행 취소합니다. 컨트롤 B는 모델을 재생성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방금 실행한 명령을 반복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솔드웍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솔드웍스 샘플 화일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화면 왼쪽 선단에 열기 버튼을 누르고요. 솔드웍스가 설치된 위치로 갑니다. C 드라이브에. From Hi-S에 솔드웍스 컴포레이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솔드웍스 들어갑니다. 샘플 들어갑니다. 샘플스 들어와서 튜토리얼 들어와서 인트로 인트로라고 있습니다. 인트로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Pressure Preate라 나오죠. Pressure Preate를 열어주세요. 더블 클릭 아니면 선택 후 열기 버튼으로 상관없고요. 모델링 화일이 꽤 들어옵니다. 여기서 마우스 기능을 배워볼까요. 마우스 휠을 굴려보세요. 위로 굴리면 화면이 축소가 되고요. 아래로 굴리면 화면이 확대가 되는 거죠. 또 휠을 꽉 누르고 마우스 움직이면 회전이 되는 거죠. 휠을 더블 클릭 화면 전체 보기가 되는 겁니다.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휠을 굴려서 좀 줄여보시고요. 키보드 F라고 했죠. F를 눌러도 전체 보기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줄여볼까요. 이번에 빠른 보기 메뉴로 할까요. 빠른 보기 메뉴에 보시면 맨 처음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전체 보기.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전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연약 확대도 배워보겠습니다. 연약 확대는 AutoCAD의 줌 윈도우 기능입니다. 선택하시고요. AutoCAD에서 윈도우는 빈 공간을 클릭해서 할 수 있었지만 솔럭스는 안됩니다. 클릭은 안되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하셔야 돼요. 드래그 하시면 그 부위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전체 보기 F 이번엔 휠을 키보드와 조합해서 해볼게요. Shift키 키보드 Shift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위아래로 들어가면 이렇게 확대 추수가 좀 더 부드럽게 되죠. 그냥 휠을 굴리는 것보다는 좀 더 부럽게 확대 추수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키보드의 컨트롤 컨트롤 누르고 휠을 드래그하면 화면 중심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Alt키 누르고요. 휠을 드래그하면 현재 보기 화면이 기준이 되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도형을 회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엔 재설 기능을 한번 써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하는 겁니다. 12시로 드래그해보면요. 윗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아랫면을 보고요. 좌측은 좌측면 되겠죠. 이렇게 4개의 뷰가 있고요. 사용자 정의의 옵션을 이용해 총 8개까지 바꿀 수가 있다고 했죠. 한번 바꿔볼까요. 위에 커뮤드 매니저 아무 데서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사용자 정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마우스 제스처라고 했죠. 들어가서 현재 4개의 제스처가 되어 있어요. 8개로 바꿔볼게요. 하고 확인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입니다. 8개가 나오죠. 만약에 한시 반영으로 간다. 그럼 등갑보기 해야 되는 거죠. 기본 4개로 할 것인지 8개로 할 것인지를 옵션에서 사용자 정의의 옵션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누르면요. 뷰 반영 메뉴가 뜨죠. 여기서 정면 누르면 정면이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고요. 윗면 누르면 윗면 되겠죠. 다시 누르시고 등갑보기 해야겠다. 등갑보기라 나오죠. 누르면 되고요. 뷰 반영 메뉴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큐브가 나오죠. 도형의 큐브를 이용해서도 내가 원한 뷰를 바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다 측면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이번에는 여기 모서리 한 번 클릭하시면 등갑보기 하게 되죠.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뷰 반영 메뉴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큐브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화면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면의 수지로 보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면의 수지로 보기는 그냥 안 되고요. 평평한 면을 먼저 선택하고 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그 다음에 면의 수지 보기를 누르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화면을 돌려볼까요. 마우스 휠을 꽉 누르고 돌리고요. 돌리고 아래가 보이게 할게요. 그 다음 아랫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면의 수지 보기 누르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등갑보기 할까요. 등갑보기 되는 거고요. 아니면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단축키 한번 써볼까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정면이 되죠. 컨트롤 2번 누르면 뒤에서 바라보는 후면이 되고요. 컨트롤 5를 누르면요. 이렇게 평면이 되는 거죠. 컨트롤 7번 누르면 등갑보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화면 확대 축소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솔드웍스에서는 기본 도구 모음 이외에 신속하게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 커매드 매니저나 바로바기바 상황별 도구 모음을 지원합니다. 도구 모음, 툴바 모델링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 모음이 개별적인 그룹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많은 도구 모음들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도구 모음을 올리거나 원하지 않는 도구 모음은 화면상에서 제거시킬 수가 있으며 작업하면 상하, 좌우 어느 곳이나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위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커매드 매니저 그룹별 도구 모음을 탭으로 이동해가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윈도우 기반 소프트웨어에서는 도구 모음 방식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커매드 매니어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도 커매드 매니저를 사용하여 작업하겠습니다. 도구 모음이나 커매드 매니저의 아이콘에서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켜 마우스 오르츠 버튼을 클릭하면 도구 모음 목록이 나열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 모음을 선택해서 불러오거나 커매드 매니저의 아이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구요. 커매드 매니저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에서는 모든 아이콘 크기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반은 작업 상태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아이콘들로 바로가기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에 키보드에 S키를 누르면 나타납니다. 파트에서 스케치에서 나타나는 아이콘들입니다. 상황별 도구 모음은 Feature, Major, Design, Tree 항목에서 선택하거나 작업 중인 모델 도형을 선택하면 상황별 도구 모음이 표시가 되어 신속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솔루덕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한 도형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커매드 매니저에서 돌출 보스 베이스 라고 했죠. 눌러 주시구요. 클릭 스케치할 면을 잡아야 됩니다. 평평한 면만 잡을 수가 있구요. 위에 면을 찍어주세요. 이제 스케치가 나오죠. 여기서 원 하나 그려볼까요. 원 들어가서 대충 그 면에 아까 스케치 면 잡은 면에다 클릭하신 다음에 원을 대충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 스케치 종료할게요. 종료할 때 확인 코너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다고 했죠. 요 모양이 OK 입니다. OK 누르구요. 그러면 이게 돌출되죠. 높이를 지금 10대 있죠. 10mm를 선택해서 20mm 하겠다. 20에서 OK 버튼 꺽쇄 누르던지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또 꺽쇄가 있죠. 확인 코너에 눌러서 명령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매드 매니저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구요. 또 커매드 매니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 커매드 매니저를 사용자 할 수가 있거든요. 커매드 매니저를 안 쓰겠다. 그러면 체크된 걸 꺼버리면 이렇게 도구 상자 아이콘들이 나와요. 왼쪽에 보시면 나오고 오른쪽에 나오죠. 이렇게 다시 커매드 매니저 나오게 하려면 이 도구 상자 아이콘에서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커매드 매니저를 누르면 다시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 아이콘들의 이름들이 있죠. 이름들이 보기 싫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문자가 있는 큰 버튼 사용이라는 거 있죠. 얘를 꺼버리면 아이콘들만 표시가 됩니다. 아이콘들만 표시가 되니까 단순하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아이콘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문자가 있는 큰 버튼 사용을 우리는 사용하겠습니다. 아이콘 크기가 너무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커매드 매니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사용자 정의라고 했죠. 이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콘 크기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한번 눌러볼까요. 두 번 누르고 OK 하시면 확인하시면 아이콘도 이렇게 엄청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세 번째 하면 엄청 더 커지겠죠. 저는 보기 안 좋으니까 다시 사용자 정의 들어가서 원래 값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커매드 매니저를 사용자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커매드 매니저나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지만 바로 가기바가 있다고 했죠. 바로 가기바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빈 공간에서 키보드에 S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가기가 나오죠. 여기도 돌출이 있어요. 커매드 매니저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가장 많이 쓴 것들만 이렇게 함축해 놓은 거예요. 돌출이라고 했죠. 돌추보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또 스케치면. 위에는 아무 데나 잡습니다. 스케치면은 평평한 면만 된다고 했습니다. 눌러주고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S를 눌러보세요. 스케치 내용 나오죠. 여기서 원 눌러주고 아까처럼 원을 대충 하나 그릴까요. 그리고 그 다음 OK. 아까 확인 코너 오른쪽 상단에 있다고 했죠. OK 버튼 누르고요. 높이 20대에 있죠. 20인데 10으로 할까요. 10 엔터. 10 엔터하고 OK 누르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 상황별 도구모음이라고 했죠. 도형을 편집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방금 전에 한 맨 마지막에 한 보스 돌출이라고 했죠. 2번. 이 높이를 10으로 했죠. 그런데 얘를 30으로 변경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죠. 이걸 상황별 도구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보이면 피처 편집이라고 했죠. 들어가서 높이를 변경해 볼게요. 30 엔터하시고 OK 버튼 누를게요. 이걸 프로포트 메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꺽쇠가 OK입니다. OK 버튼 누르면 한 번 더 OK 누르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있죠. 피처 메이저 디자인 트리에서 해당 작업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상황별 도구모음을 이용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직접 물체를 클릭해서요. 물체를 클릭해도 이게 상황별 도구모음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피처 편집이라고 있죠. 들어가서 높이를 나는 이거는 50으로 하겠다 50하고 엔터하고 엔터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확인 코너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지만 키보드에 엔터키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도형을 편집하려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편집할 도형을 마우스로 찍으세요. 왼쪽으로 찍으면 높이가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죠. 이 숫자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가지고요. 수정해 볼까요. 15다. 수정하고 엔터 누르면 치수는 수정되는데 이 방식, 방식으로 도형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식은 바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반영시키려면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신호등 재생성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P에요. 애를 눌러야지만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해볼까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수정할 면을 찍고요. 그럼 치수가 나옵니다. 그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높이를 10으로 하겠다 시집하고요.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 신호등 있죠. 바로 신호등 누르고 OK 눌러서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선택해서 수정할 때는 바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재생성 단축키는 컨트롤 P 입니다. 눌러서 재생해 줘야지만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기능키 F10 을 이용하면 위쪽에 있는 커매드 매니저를 화면상에서 온오프 시킬 수가 있습니다. F10 을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커매드 매니저가 사라지죠. 다시 한 번 누르면 보이고요. 커매드 매니저를 온오프 할 때는 F10 입니다. 왼쪽에 있는 매니저 창에 작업해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면 상황별 도움이 나온다고 했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도 이렇게 상황별 도움모음이 메뉴 위에 뜨고요.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형도 클릭하면 상황별 도움이 나오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메뉴 위에 상황별 도움모음이 나오죠. 이걸 화면상에서 또 얘도 온오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한번 들어갈까요. 우에 커매드 매니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사용자 정의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면 상황별 도움모음 설정이라고 있죠. 이것을 꺼버리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시면 도형을 찍어 보세요. 마우스 왼쪽을 찍어도 안 나오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도 메뉴 등이지만 맨 상단에 있는 상황별 도움모음이 안 나오죠. 도형을 찍어도 안 나오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도 안 나오죠. 불편하겠죠. 그럴 때 사용자 정의 들어가서 선택사항의 표시, 바로가기 메뉴의 표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 사용하셔야지만 편리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드웍스에서 모델링 작업 시 여러가지 형태로 표시되는 기호들의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점, 꼭지점, 면, 축, 모서리, 평면, 스케치 평면이라 부르죠. 도형을 그리는 평면입니다. 포인트 피드백. 꼭지점, 모서리선, 면과 같은 개체의 유형에 따라 자동 인식하여 심볼로 표시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작업 시 스케치 선이나 모서리의 중간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노란색 바탕에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런 모양을 솔드웍스에서는 포인트 피드백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오토케드 오스넵이라 불렀죠. 솔드웍스에서 스케치 작업 할 때는 마우스 커서가 펜슬 모양, 연필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도형을 그릴 때 사각형을 그리겠 다음에 이렇게 커서 아래쪽에 사각형태가 나오고요. 원을 그린 다음 원 모양이 나오고요. 선을 그리겠다가 선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포인트 피드백이라 부릅니다. 속성 표시기 속성 표시기는 특정 도구를 사용할 때 그래픽 연필에 나타나는 텍스트 표시 상자로 서로 다른 요소를 구별하거나 요소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편집할 수 있는 수치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플랫 작업 할 때 이렇게 라벨 형태가 나오는데 얘를 속성 표시기라고 부릅니다. 현재 반격값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부위를 더블클릭해서 수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핸들을 클릭하고 해당 반향으로 포인터 하살쪽을 끌어 끈 길이만큼 동적 미리 보기로 도취시킬 수 있습니다. 한쪽 핸들에는 한 개의 하살쪽이 표시가 되고요. 다른 한쪽에는 두 개의 하살쪽이 표시가 되어서 핸들이 적용되는 반향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음영 미리 보기와 동적 미리 보기가 되어서 모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동적 미리 보기 시에는 눈금이 표시가 되어서 길이값 입력 없이도 정확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놀뱅바 피처 메이저 제인트리에서 놀뱅바에 이 선을 놀뱅바라고 봅니다. 놀뱅바에 마우스 컷을 위치시키면 사람 손 모양이 표시가 되는데 이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얘를 드래그해서 위아래로 끌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놀뱅바는 일시적으로 이전 상태로 되돌려 원하는 놀뱅바 위치에서 새 피처를 추가하거나 기존 피처를 편집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놀뱅된 피처의 아이콘들이 회수로 변하고요. 이렇게 놀뱅된 피처들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솔리덕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윗면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을게요. 확대하시고요. 클릭하시고요. 클릭하면 상황별 도구문이 나온다고 했죠. 위의 면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스케치라고 있습니다. 스케치 누르고요. 원 하나 그릴게요. 키보드 S키 누르면 바로 가기 아이콘이 나온다고 했죠. 원 누른 다음에 커서가 연필 모양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그 아래 원 모양 나오죠. 이걸 포인트 피드백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원의 중심 잡을 거예요. 원에다 1초간 갖다 대면 원의 중심 부위에 동그라미 나오죠. 중심입니다. 찍고요. 원이 하나 그려주죠. 대충 하나 그릴게요. 클릭. 그 다음 구멍을 뚫는다고 했죠. 구멍 뚫을 거니까 피처. 커뮤니드 매니저에 피처 들어와서 빼는 겁니다. 도출 컷 누르고요. 뻥 뚫을 거니까 반영해 보면 형태가 있어요. 형태를 관통으로 합니다. 관통해서 OK 누르면 뻥 뚫렸어요. 확인해 볼까요. 휠을 꽉 누르고 마우스 움직임 회전할 수 있다고 했죠. 회전하면 뻥 뚫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필렛을 한번 줘볼게요. 필렛. 커뮤니드 매니저에 필렛이라고 했죠. 클릭하고 필렛 알값. 지금 10 들어가 있네요. 5로 할게요. 5 엔터하고 모서리를 찍으면요. 모서리를 딱 찍으면 이렇게 나온 게 이걸 속성 표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5가 들어가 있죠. 마우스를 클릭해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3으로 바꿀까요. 3하고 엔터하고 엔터 한 번 더 하면 이게 필렛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니면 그 필렛인 마우스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또 이렇게 3이나 나오죠. 이 상태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알값을 1로 바꿀까요. 1하고 엔터 하면 이 방법은 바로 반영이 안 된다고 했죠. 재생성 단축키 컨트롤 B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B를 누르면 완성이 됩니다. 아니면 편집하면 들어가 볼까요. 필렛을 클릭해서요. 필렛 면을 클릭하면 상황별 도구 모음회에서 편집입니다. 피처 편집 들어가면 소수 표시가 나오죠. 여기서도 바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이다 하고 엔터 엔터 하면 더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 원기둥의 높이를 편집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상황별 도구 모음회 피처 편집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화살표가 나오죠. 이걸 핸들이라 부릅니다. 바우스를 클릭하고요. 움직이면 클릭입니다. 드래그 아닙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동치로 움직이면서 길이값을 결정할 수가 있죠. 아니면 옆에 눈끝 나와가지고 눈끝의 높이로 정확히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30으로 하겠다. 그럼 30 눈끝에서 찍으면 정확하게 30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면 화살표 두 개짜리겠죠. 얘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얘를 찍으면 아래 반향으로 현재 프로포트 매니저의 반향 2라 나오죠. 그걸 말한 거고요. 아래 반향도 30으로 하겠다. 30 찍고 마우스 휠을 꽉 누르고 움직이면 회전할 수가 있죠. OK 버튼 누르면 완료가 되는 거죠. 노뱅바 왼쪽에 있는 메이저 창을 보면요. 맨 아래쪽에 선이 있죠. 얘를 노뱅바라고 부르고요. 거기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변합니다. 얘를 한 단계 위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필레스한 작업이 지금 사라졌죠. 그러니까 숨겨지는 거죠. 작업을 보루시키는 겁니다. 다시 내리면 다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맨 위에 맨 위에 Extrude1이라 돼 있죠. 거기다 올려볼게요. 올리면 이 하나의 작업만 지금 보이죠. 이렇게 한 칸씩 내려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이렇게 확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을 노뱅바라 부릅니다. 솔드웍스에서의 설계 방식은 특징 형상 기반 설계와 관계 기반 설계로 해서 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특징 형상 기반 설계란 특징 형상 즉 피처를 상호간에 붙이거나 또는 자르는 방법을 통해 3차원 형상을 구축하는 기법을 말하며 스케치 피처와 논 스케치 피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케치 피처란 스케치 작업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3차원 도형을 만든 것을 스케치 피처라 부르고요. 논 스케치 피처란 스케치가 필요 없는 작업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플랫과 못다기가 있습니다. 관계 기반 설계 완성된 모델링에서 해당 스케치를 수정했을 때 관련되는 피처와 파트가 자동으로 수정된 것을 말하며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 구소조건 관계부가 프로포인트 매니저 창에 구소조건 부가 항목을 사용해서 모델링 형상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능형 치수를 이용한 관계부가 지능형 치수를 사용해서 모델링의 정확한 크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솔드각서에서는 스케치 요소의 상태에 따라 완전정의 불완전정의 초과정의 등으로 구분해서 다른 색으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스케치의 특정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 편집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정의는 검정색으로 스케치가 표시가 되고요. 불완전정의는 스케치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초과정의된 스케치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완전정의란 스케치가 관계 기반 설계 즉 구소조건과 치수가 있다고 했죠. 아무런 문제없이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를 완성하는 데 가장 좋은 정의 방식입니다. 불완전정의 스케치의 일부 구소조건이나 치수가 완전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끝점이나 선 등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스케치 형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시에는 불완전정의 상태에서도 파트를 완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완성된 파트를 수정시 관련된 피처가 자동으로 수정될 때 문제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스케치를 완전정의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시험에서는 불완전정의로 하든 완전정의를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초과정의 스케치의 중복지수나 충돌되는 구소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과정의된 치수나 구소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프로퍼티 매니저의 기존 구소조건 항목에 문제가 되는 구소조건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걔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지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스케치에서도 피드백으로서 나오거든요. 그 부위를 클릭해서 문제가 되는 부위를 클릭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류가 있는 요소는 댕글링 댕글링이라는 것은 삭제되거나 미해결된 요소를 참조하는 치수나 구소조건을 말하고요. 이 댕글링 같은 경우는 갈새로 표시가 되고요. 미해결은 불홍색 타당하지 않으면 빨간색이나 고동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완전정의나 불완전정의로 되어 있는 도형만 3차원 도형 모델링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솔드웍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세 파트에서 작업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선단에 세문서 버튼 누르고요. 파트 안에 들어갑니다. 위에 커뮤드 메인저에 보면 도우츄보스베이스라 나오죠. 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키보드에 S 바로가기 바 라고 했죠. 바로가기 키 누르면 여기서도 도우츄보스베이스 나오죠. 누르고요. 마우스 휠을 꽉 누르고 회전시 돌리면 회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이가 스케치면이 윗면 정면 우츄면 나오죠. 윗면 잡을게요. 이 테두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윗면을 변경되고요. 사각형을 그릴게요. 그걸 선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선 바로가기 키 S 누르면 선 나오죠. 누르고 대충 그리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마른꼬모양을 그려주세요. 대충 그려주시고 명령을 종료하기 위해서 ES 누르고요. 관계 부과하겠습니다. 우선 형상 구속할게요. 선 하나 찍어 볼게요. 선 하나 찍고 수평 줄게요. 수평을 줄 때 왼쪽에 있는 프로포티 매니저라 나오죠. 수평 누르면 수평이 되고요. 그러면 피드백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꼭 좀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해 보세요. 그러면 도형이 좌이좌이로 움직이면서 아래에서는 수평을 유지하면서 계속 움직이죠. 위에도 수평 줄까요? 선 클릭하시면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 클릭하면 바로가기 상황별 도구 모음이 나오죠. 여기서 수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지를 줄 건데 양쪽 두 개를 동시에 줘 볼게요. 하나 클릭하고요. 또 하나 클릭하면 기능을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 클릭할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킨 누르고 다시 하나 누르고요. 마우스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직이란 거 누르면요. 이제 수직이란 구속되는 거죠. 화면 좀 줄이고요. 조절하시고 끝점 찍고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면 사각형 모양은 유지가 되죠. 형상 유지가 되면서 크기만 달라지는 거죠. 정확한 크기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치수 구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전에 왼쪽 손에 수직이란 구속 들어있죠. 이 상태에서 실수로 선택해서 수평이란 구속 주면 이렇게 수직이 들어있는데 수평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초과정이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해결책이 뭐라고 했죠. 컨트롤 Z 뒤로 바꿔던지 아니면 해당 문제가 되어있는 구속이 빨간색 나온 거 있죠. 선택해서 키보드의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진정치수로 할게요. 진정치수인데 커뮤드 매니저도 있지만 이번에는 제스처를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들어가서 12시로 갑니다. 12시로 가면 진정치수 바로 돼요. 양 끝을 찍을 수도 있고요. 선을 찍으면 자동으로 양 끝이 잡힙니다. 선택해 가고요. 이메일점 앞머라 선택해서 치수를 주면 됩니다. 100 엔터 줄게요. 이번에는 새로 줄게요. 찍고 찍고 60 엔터 할까요. 60 엔터 그럼 이렇게 100에 60에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이제 지능형 치수를 종료합니다. ESC 한번 누르고요. 마우스로 끝점을 누르고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면 모양이 그대로 움직이죠. 무호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 색깔이 파란색이죠. 지금 맨 밑에 아래 보시면 상태 표시를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불완전정의라 나오죠. 이 상태에서도 3000 모델인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완전정의로 만들기 좋다고 했죠. 색깔이 검정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완전정의로 만들려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게 원점이거든요. 원점에 구속을 해야지만 완전정의가 되는 겁니다. 원점에 구속할까요. 이 점과 두 개선 잡을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다고 했습니다. 원점 찍고요. 이 상태에서 일치란 일치란 구속 나오죠. 수평 수직 일치나 나옵니다. 일치란 구속을 주면 이렇게 검정색이 나오면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완전정의라 나오죠. 이 상태에서 더 중요한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는데 더 주면 이것도 초과정의가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칫솔 하나 더 줘 볼게요. 마우스 로쪽 끌어가지고요. 끌어서 12시라고 했죠. 제스저 기능 이렇게 쓰면 편하다고 했죠. 수평 한번 줘 볼까요. 선택해서 선택하면 있는데 또 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죠. 칫솔 할게요. 모든 도형이 검정색으로 변하면 완전정의가 된다고 했죠. 더 이상 이제 구속을 줄 게 없는 겁니다. 여기다 더 주면 초과정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사각형 아래쪽에 우리가 원점을 잡았죠. 만약에 이 사각형의 오른쪽 상단에다 원점 잡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구속을 풀어야 됩니다. 풀려면 지워야 돼요. 지금 일치랑 구속되어 있는 거 있죠. 걔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키보드에 Delete를 눌러요. 그러면 풀리죠. 파란색이 나오죠. 파란색은 불안정적이라고 했죠. 이 상태는 모서리점 마우스로 클릭해서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아무거나 클릭 선택해 주고요. 우선 ES를 누르고요. 선택 취소 이 끝점과 컨트롤 키 누르고요. 원점 찍고 다시 일치란 버튼 일치란 거 누르면 누르면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죠. 전체보기 F 화면 중심으로 활동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키보드에 컨트롤이라고 했죠.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꽉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 중심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코너 화면 오른쪽 상단에 확인 코너라고 했죠. 누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등각으로 변해요. 현재 높이 10이죠. 핸들 이용에서도 변경할 수 있고요. 핸들에서 한 15mm 줄까요. 드래그해서 15mm 15 나왔죠. 클릭 하고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으면 마우스 커서 옆에 마우스 모양 나오죠. 이때 엔터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요. 마우스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마우스 움직이면 안 나오죠. 마우스 모양이 안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확인 코너에 이 꺽쇠 모양이나 아니면 프로프트 매니저의 꺽쇠 있죠. 이걸 눌러야지만 종료가 됩니다. 이것으로써 SolidWorks 기초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SolidWorks에서 3차 모델링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본 교육을 수강하기에 앞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SolidWorks 따라하기 학습인 튜토리얼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초적인 사용 방법에서부터 SolidWorks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본 기술과 난이도가 높은 고급 기술들을 에재를 기반으로 따라할 수 있는 학습 형식으로 잘 정돈된 곳입니다. 학습 방법은 SolidWorks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도움말 물음표에 오른쪽에 하살표를 누르면 SolidWorks 튜토리얼이 나오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작업창에 보면 짐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SolidWorks 리소스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튜토리얼을 하고 있죠. 튜토리얼을 누르면 튜토리얼이 시작하기 창이 뜹니다. 이곳에서 자격증 시험 시 필요한 학습 범위는 1장 파트와 3장 도면이며 이 두 개를 동시에 학습하는 부분은 SolidWorks 소개입니다. 제가 권장한 학습 순서는 1장 파트를 먼저 하고요. SolidWorks 소개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3장 도면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학습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면 1장 파트에 들어가서 화면 오른쪽 아래 다음 주제인 파트 문서 작성 및 저장 이란 버튼이 있죠. 이 항모를 선택하고요. 이곳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따라한 후 다시 오른쪽 아래 베이스 만들기 라고 있죠. 이 항모를 넘어가 현재 그린 것 같은 모델링을 하기 위해 다시 오른쪽 아래 베이스 스케치 하기 클릭해서요. 여기 나온 순서대로 실행한 후 다 끝나면 다시 오른쪽 아래 항목으로 넘어가 계속적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작업 순서마다 해당 작업에 대한 도움할 팁들이 있으니 그 부분도 빼먹지 말고 천천히 읽고 작업을 임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작업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공이 쌓임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길 권유해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솔리옥스에 자신감이 붙는 온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검톨룹입니다. 감사합니다.